자 반갑습니다 심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웹의 개요와 그리고 개발환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구요 이번 강의때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개발환경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크롬이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롬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자 일단 구글로 들어가시든 네이버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구글로 이렇게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크롬 다운로드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크롬 웹브라우저라고 뜨죠 그죠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크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운로드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요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폴더를 이렇게 열어셔가지고 어 우리가 뭡니까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자 컨트롤 x 해서 자 여러분들 어 d드라이브에다가요 d드라이브에다가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 html html5 작업 폴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구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더블클릭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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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 크롬은 설치를 해 주시구요 우리가 주된 어 뭐죠 어 편집도구 에디터를 우리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브라켓즈 라고 여기에 있죠 그죠 브라켓즈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는데 url에서 그냥 브라켓즈 뭡니까 브라켓즈 점 아이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브라켓즈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42 버전이 있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보면 밑에 역시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데 자 요렇게 77.1메가가 되네요 그죠 자 요거를 다운을 쭉 받으시면 되요 저는 이 브라켓즈를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라서 어 저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요거 다운 될 때까지 지금 금방금방 되네요 그래서 이 브라켓즈를 다운을 받으시고 역시 폴더 열기로 가서 이거를 잘라내서요 우리가 d드라이브에 이렇게 html 작업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죠 네 이렇게 브라켓즈를 옮기구요 어 더블클릭 하시면 되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이제 x86에 설치를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next 해서 그대로 인스톨을 하시면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깔리게 되구요 어 시간이 아마 금방 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설치를 하고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들 제가 이론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확장 프로그램들을 같이 깔아서 같이 깔고 저랑 같이 한번 한번 제대로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쭉 해서 깔았죠 자 깔고 난 다음에 자 요렇게 피니쉬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x86에 깔렸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브라켓즈가 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로가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얘를 보내기 해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가 됐다 그죠 이걸 복사를 해서 저는 여기다가 퀵런치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한개 더 있네요 이거 삭제할게요 자 여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렇게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실행을 하면 자 프로젝트를 에러가 발생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뭐 그거 신경 안쓰셔도 돼요 자 이 글자가 너무 크죠 그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제가 이걸 다 날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 기능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확장 기능을 체크를 해서 제가 설치된 것들을 다 제거를 좀 할게요 자 삭제하고 그리고 또 삭제 삭제 그리고 삭제 그리고 삭제 그리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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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삭제를 다 해 놓고요 닫기를 누르고 확장 기능을 제거하고 재시작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확장 기능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보면 번개 표시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확장 기능 관리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두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글자가 지금 너무 커 보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시간 미리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실시간 미리보기를 눌렀어요 누르면 이렇게 웹페이지에 브라켓으로 시작하기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바로 크롬에 띄워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활용이 됐고 이게 너무 크면 글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요렇게 작아집니다 그죠 플러스 누르면 커지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요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튼 요렇게 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브라켓이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해야 될게 자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폴더 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컨트롤 알트 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아이고 자 이게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컨트롤 알트 오 를 눌러도 안되네요 자 폴더 열기를 해도 지금 안되네요 뭐가 문제죠 문제가 없는데요 그죠 자 요거 잠깐 닫았다가요 닫히지도 않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당황스럽네요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요 작업관리자에서 브라켓을 좀 작업을 끝내놓고 자 다시 구글도 이렇게 작업을 끝내놓고 를 다시 가로가기를 만들어서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자 파일에서 폴더 열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저장 디렉토리를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뭐예요 딱 보면 브라켓 안에 있는 샘플에 ko로 되어 있는 getting start 라는 폴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 여기에 d 드라이브에 우리가 만들었던 html5 작업을 폴더를 딱 선택을 하면요 이제 거기에 요거에 두 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 파일이 그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n 해서 이제 눌러보시면 여기에 쭉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장 기능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여기에 확장 기능 관리자 요거 있다 그죠 요 부분 그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요렇게 값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좀 설치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엠맷 그죠 엠맷이라고 여기 있죠 그죠 요거를 설치를 요렇게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하고 닫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닫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엠맷이 요렇게 쭉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네이블 엠맷이 체크되어 있는 걸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s 우리는 하니까 이제 html5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설치 파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여기로 옮길게요 알겠죠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옮기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자 hello 라고 한번 해 볼게요 hello.html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겠죠 딱 요렇게 저장을 하니까 여기에 hello.html 로 딱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동완성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느낌표를 치고 탭을 딱 누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자동완성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처음 hello 라고 하죠 그냥 타이틀을 hello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hello 라고 해볼까요 hello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 미리 보기 이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눌러도 되지만 우리는 앞으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실시간 미리 보기는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키 플러스 p 입니다 알겠죠 이게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하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에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설명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실시간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단축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s 를 하고 다시 컨트롤 알트 p 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니까 이제 이렇게 웹페이지가 나온다 그죠 웹페이지가 나오면서 여기에 hello 라고 저 여기에 값이 찍히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본 페이지 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기능들을 조금 더 설치를 해 볼 건데요 역시 요거를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게 뷰티 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뷰티 여기 있죠 그죠 뷰티 요거를 설치를 좀 해 주도록 하죠 자 성공이 됐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요술봉 처럼 생겼죠 그죠 요게 뷰티 입니다 이게 나중에 css 파일을 우리가 만들면 얘가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쁘게 잘 잡아 줍니다 아시겠죠 그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확장 기능에 가서 그 다음에 할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잠깐만요 자 제가 여기서 컨트롤 n을 하나 더 만들어서 컨트롤 s 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hello.css 라고 줘볼게요 자 했어요 어때요 지금 파일명이 아이콘이 없죠 둘 다 확장명이 틀린데 그죠 그래서 이때 이 확장 여기에 아이콘을 표시 해주는 기능을 하는게 바로 브라켓즈 아이콘즈 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즈 아이콘즈 이렇게 하면 여기에 트리 아이콘 이에요 아 이게 좀 바뀌었네요 원래 아 여기 아이콘즈 있죠 그죠 요렇게 있는데 트리 아이콘 해도 되고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요렇게 설치가 됐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자 html 파일은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고 css 파일은 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구요 또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확장 기능에 가서 자 브라켓즈 아이콘 말고 이제 우리가 요 위에서 이제 파일이 지금 현재 지금 요 위에 여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요 파일들을 표식을 해 주려고 해요 그게 바로 custom work라는 custom work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거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요렇게 닫기를 해 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여니까 자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를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그러니까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그죠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시면 되구요 아울러 여기에 html5다라고 여기에 앞에 아이콘이 생겼죠 이거는 css다라는 아이콘도 생겼구요 맞나요 여기에 요거 요거요 그죠 요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요렇게 해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게 또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html 해서 힌트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html 맞나요 html 맞죠 html 힌트 맞는데 그죠 html 아 이걸 붙여야 되죠 내가 깜빡했다 그죠 힌트라고 하면 요렇게 힌트가 있다 그죠 요거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 요거 인터랙티브 린터 우리가 이론 시간에 봤는데 이거는 문서 종류에 상관없이 에러 정보를 알려주는게 바로 인터랙티브 린터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요것도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닫기를 해보죠 그리고 나서 hello 파일에 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끝 태그의 얘를 안 닫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났죠 그래서 갖다 대봅니다 갖다 대보니까 자 태그 must be failed missing 헤드가 빠져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헤드 태그 딱 나와주니까 사라진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인터랙티브 린터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html 코드가 만약에 에러가 났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그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하단 부분에 에러가 나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네요 스페이스 아무튼 요렇게 보면 이것도 태그가 덜 닫혔다 라고 표식이 되고 하단에 그죠 똑같죠 자 요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장 기능 중에서 우리가 컬러 하이라이터가 있는데요 자 컬러 하이라이터를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해 보도록 하죠 자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자 지금 이게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닌데 잘 되는데요 그죠 닫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다시 확장 기능 관리자를 누르고 자 애가 지금 뭐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인터넷 다 되는데 다 되는데 그죠 이게 한번씩 이렇게 사람 좀 골탕 먹일 때가 있더라고요 자 닫기 하고요 다시 한번 더 나갔다가 자 나갔다가 또 종료가 안 되네요 왜 이러죠 너무 지금 설치 중인가요 상관 없는데요 그죠 닫기 닫기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왜 이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빠져가지고 자 요렇게 하고요 닫기를 했는데도 지금 아마 그 설치 파일을 설치하다가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업 끝내기로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브라켓을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우리가 요렇게 이제 요게 확장 기능이 이제 밑으로 가면서 바뀌었죠 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또 설치해야 될 플러그인 프로그램 칼라 칼라 하이라이터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터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칼라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모든 요렇게 해서 바디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칼라를 준단 말이죠 칼라 칼라라는 속성을 줬을 때 자 레드 이렇게 줬다라고 치죠 근데 이게 아직 비활성화가 됐나요 어디갔죠 활성화가 됐을 텐데요 아직 안 먹혔나요 자 뷰티 칼라 하이라이터 비활성화 다 됐는데 이게 지금 css에서만 먹겠네요 그러면 css에 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바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이제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어 백그라운드 칼라라고 할까요 백그라운드 칼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겠지만 샵 6677 88 55 했다 그럼 이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해주는게 바로 칼라 하이라이터 라는 그러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또 프로그램이 저 어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 퀵 폼 툴이라는게 있어요 퀵 폼 퀵 써보고 참 놀랬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에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 요렇게 하면 여기에 html 파일을 만들어 주고 css 파일도 만들어 주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형태도 따로 이렇게 탁탁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css 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여기에 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자주 정말 자주 쓰게 될 파일 인풋 아 요건 좀 닫기 왜 안 닫기노 자 여튼 여기에 가서 음 요렇게 아이고 요거를 좀 닫고요 요것도 좀 닫고 저장하지 않음이라고 하고 요것도 자바스크립트가 왜 안 닫기죠 뭐 여튼 자 요거를 저장을 해 놓고 자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인프 태그가 막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굉장히 좋은 어 플러그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난데 있어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바로 플러그인이 뭐라구요 그렇죠 바로 퀵폼 2 라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html5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 요정도만 깔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렇게 깔고 우리가 아까 이거를 제가 닫구요 저장 안하구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저장 안하구요 그리고 얘는 다시 살릴게요 이렇게 자 컨트롤 G 하면 다시 살아나죠 자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최초 이것도 ko 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는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튼 요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alt p 를 눌렀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보인다 라는 것 어 요렇게 적절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어 이제 html 파이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요렇게 개발안경 실습 부분은 마치도록 하구요 어 어 삭제하구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html 폴더를 이렇게 설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hello 하고 끝냈습니다 됐죠 요렇게 하고 닫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자 d드라이브에 가서 자 여기에 html 작업에 가서 요거를 우리가 새초로 만들었으니까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일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여기에다가는 어 테스트 라고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넣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브라켓에서 연다면 브라켓은 지금 현재 보는 게 그쵸 지금 경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구요 여기에서 일장 테스트에 얘를 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컨트롤 알트 P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잘 보여지게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이번 강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가면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구요 자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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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